마가루 씨 장려상 성명 알렉 마가루 위사랑은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의상장을 수여합니다. 2023년 12월 17일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 장려상 성명 호텔 아는 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장려상 성명 홍보인 마가루 2013년 12월 17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옆으로 조금만 붙어주세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. 다음으로 신규 교육생 가운데 이번에 센터에 처음 방문한 교육생 가운데 성실한 조금만 다시 th